탭에 갇힌 수원이 탭에 갇힌 수원이 탭에 갇힌 수원아 이리와서 간식 먹어 수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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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아빠! 엄마! 아빠! 우리 수원이가 제일로 좋아하는 햄버거 맛있게 만들어줘야지 앗! 뜨거! 조심조심! 오빠! 같이 놀자! 오빠랑 노는게 제일 재밌어! 아... 내 동생... 오빠가 미안해... 수원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했는데 수원이랑 대화 시간도 줄어들고 너무 걱정이에요 나도 안 먹을래... 나도 안 먹을래... 엄마! 아빠! 저 여깄어요! 잘못했어요... 이젠 템 그만 볼게요 동생이랑도 잘 놀아주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을게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을게요 말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! 보고 싶어요 헉! 나잖아?! 내 모습이 이상해! 내 모습이 이상해... 아멘 엄마? 아빠? 동생아? 엄마? 엄마? 아빠? 얘들아 안녕? 요즘은 유튜브 보는 것보다 엄마 아빠 동생이랑 같이 놀고 집안일 돕는 게 더 즐거워 그리고 내 동생은 내가 돌봐줘야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 얘들아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너희들도 잘 알지? 나도 커서 화목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거야 오늘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보자 약속! 그럼 안녕!